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시원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일까요? 과연 저는 지금 영국에 와 있습니다 왜 왔냐면은 공연을 하러 왔죠 sb 멤버들과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파크인식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너무 재밌게 했어서 페스티벌을 또 한 번 하고 싶었는데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영국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불파불장루, 낙엽불장, 영국에 풀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왔었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온 지 사실은 제주도 팬사인회 때 스타일리스트가 용매랑 같이 하루 더 있다 왔는데 그때 같이 카페에서 얘기하던 중에 영국에 가야겠다 락을 하고 불이파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국에 가서 부분들을 좀 느끼고 싶다 얘기를 해서 같이 가게 된 거였어요. 미리 여행객 짜놓고 비행기표 예약했는데 우리는 비행기표 예약이 진짜 몇 달이잖아요. 표를 예약해 1, 2주 있다가 갑자기 영국에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의향이 있냐고 딱 한 달 간격이더라고요. 제가 간 거예요. 그냥 그때는 여행으로 왔고 지금은 또 페스티벌을 하러 왔습니다. K-POP 팬분들도 계시고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모두가 엑소가 에디어져서 긴장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재밌을 거 같아요. 지금은 리허설하러 가는 그래서 SV 멤버들과 함께 재밌게 맞춰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공훈장에 왔습니다. 오늘 드라머 오리지널 드라머 강전호의 친구 파이팅! 스킬이 역시... 레드벨벳 씨 리허설을 했고요. 준섭이가 레드벨벳 팬이라고 집중을 못하고 있네요. 오늘 수호 형이 싫고지마. 자, 오늘 재밌게 리허설 해볼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리허설 끝나고 밥 먹어 봤는데 리허설 때 소음 문제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뿌리를 거의 재료로 해놓고 해서 좀 아쉬운 리허설을 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이고 저도 잘하니까 그냥 해왔던 그대로 힐로 해보겠습니다. 아침도 너무 제대로 안 먹어서 사실 뭐 먹는지 찍으려고 했는데 다 먹었어요. 이런 거 먹으러 왔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수제먹어 많이 먹고요. 너대어의 다운타운 어버거 드셔봤어요. 아까 소개를 잘 못했어요. 드러머 전호가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능력 있는 전호의 친구 김성화 성화 이름이 계속 발어를 안 나오네. 정성화 선배님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외우고 있고 정성호 선배님이랑 같이 무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 코멘트를 드릴게요. 감자튀김을 세 사람이서 하나 시키면 돼요. 세 사람이서 리트를 하나 시키시면 됩니다. 감자튀김 매니아가 그래도 세 명이서 하나 시키면 돼요. 차라리 밀크쉐이크를 하나 시켜서 친구와 반띵 너무 큰 티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따 가야고요. 네 여기는 빅뱅 앞이고요. 아까 보신 건 런더라인입니다. 저번에도 왔었는데 그냥 이렇게 걸으니까 좋네요. 그냥 걷는 거야? 그냥 걷는 거야? 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야. 이렇게 들어야지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 거야. 2층 버스. 2층 버스가 참 많아요. 비둘기. 저는 계속 걸어요. 여행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 택시도 타고. 그게 진짜 여행이지. 어? 앞에 연예인이다. 에네베벳이다. 거울룩에 다 하게 하는 거 아니죠? 내가 봤을 때 거울이. 어. 잘생겼군. 네? 오늘 필기씨는 그 여행룩을 입었어요. 맞습니다. 위에 US라고 미국 사실 US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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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가방은 잔스포츠로 신발은 ASICS 젤 1030을 신었습니다. 네네네. 웬디는 영국 유학생. 태아가 유학생이었지만 하루만큼은 클리식하네요. 여러분들은 SM의 두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손꺼풀에는 착한 친구들. 하하하하 아무튼 여기서 사진 찍으러 왔어요. 빅밴. 에네베벳 동생들 사진 찍어둘 테니까 한번 찍어보고 각자만 인스타 감성이 있는 거니까 뭐 올리는지 안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하하하하 네 오늘 리허서를 또 하러 왔습니다. 아주 좋은 드럼 소리입니다. 재밌게 이렇게 하고 이따 보면까지 잘 맞춰볼게요. 널 기다리는 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여러분 그날 에비 로드에 와있습니다. 밴드 멤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에비 로드에 왔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거. 저게 다 줄이에요. 와 여기가 사실 그냥 길이에요. 에비 로드 길이잖아요. 그 운전자들이 배려를 해주는데 긴장하고 양쪽에서 차가 오니까 딱 타이밍을 봐야돼요. 딱 차가 없을 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넥뿌링 스튜디오랑 구츠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 사진을 찍고 싶다 하시면 아침에 오세요. 아침 10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오 1시 제일 많은 시간 리허설 하고 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밴드 멤버들을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여기 멤버들이 사진 올린지 안오는지 또 확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면도를 안했구나. 네. 지금은 에비 로드에 사진을 찍고 밥을 먹어봤어요. 로컬 시간인데 일단 사장님이 혼자 다 하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실무용품이 있어요. 바로 앞에 저 채소가게도 있고 그래서 채소가게에서 바로 구매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대박이죠. 그래서 일단 메뉴 하나당 최소 30분 다 보여주기 전에 에비 로드 사진찍기 했는데 다 제가 찍어준건데 에비 로드 사진찍기 마스터 된 것 같습니다. 메이저 분들부터 해서 밴드 멤버들 스타일리스트까지 다섯 명이서 찍은 에비 로드 줌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 티로 말씀드리자면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폭을 넓게 해서 찍어야 돼요. 꿀팁입니다. 찍을 시간은 5초 차 조심하면서 잘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밥 나왔거든요. 참치 희생도 있지. 원래 치킨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는데 주말이라서 없다고 하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나왔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맛있어. 아, 맛있네. 봤어, 언제 나오려나? 야, 한 달 만에 영국을 또 보니까 집값에 찍어. 좋다. 아, 그 앞에 에리븐 샵이 있어요. 배타칠 때 쓰는 피크 밴드마스터 드럼 전옥 선물 내가 저번에 왔을 때 받았었거든요. 오늘은 보면 앞에 사주려고 했지. 편지, 카드 소중한 사람한테 줄 때 주무줄 자전거 모으는 게 취미라서 에비 롤 멋있는 파스타가 나왔어. 먹어봐야 돼? 좀 먹어봤어. 아, 너무 좋아.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 음! 사장님 내일 뭐 오실래? 그래, 쉬실 거 같은데? 와우. 이거 안 먹어. 어, 먹고 있어요. 이거 10, 예? 예. 9, 9, 9, 9. 서비스 주시라고 물어본 거 같은데? 항상 쿠키를 서비스도를 생각하고 아, 그렇죠. 내 취향은 뭘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아, 보면 되는데? 아, 이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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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붙여야겠다. 이니어 앞에. 네. 이제 무대 올라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인장되네, 또. 하이크뮤직에서 진짜 너무 떨리더라고요. 갑자기 그 사람들의 한성소를 들으니까. 근데 또 한, 두 곡 하니까 또 진정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엑소가 A를 생각하면서 재밌게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구호 외치자. 우리 밴드 구호는 박살내자야. 나이가 많은 사람 뿐으로 박살내자 하는걸. 박. 세. 네. 자. 레스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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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구나. 어, 연습 아니야. 한 거야. 어. . 여럿. 아, 아니. 엑소의. 아, 느리. 늑소의. 아델이. 흐릿. 네. Ner.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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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기 앨범 바로보세요. 여기 소비씨에 있는 앨범 바로보수고 직접 사진 찍는 곳이 있어서 여기가 인생된 곳 여기는 핑크플로이드도 있고 데이빗보이도 있고 되게 많아요 카이가 예전에 할로윈 때 코스페을 했었죠 여기서 공연을 하기도 하나봐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버스킹하면 스케줄표에 적혀있습니다 여기다가 엑소투어 딱 적어놓고 찍는 거를 좀 찍어놨어야 했는데 이게 항상 아무튼 이렇게 카메라 들고 하는 건 저도 어색해서 여기 찍는 거 있어요 찍었고 밴드 멤버들이랑도 같이 찍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잘렸어요 그냥 하나 건졌어요 마지막에 맘에 들진 않았는데 맘이 참 편해지는 쇼디치입니다 영국의 홍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쇼디치 꼭 와서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일요일 10시에서 2시까지 꽃시장을 해서 지금 꽃시장을 또 가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는 쇼디치에 있는 꽃시장이에요 너무 예쁜 꽃들이 많아서 팝콘 같은 팝콘 같은 아 팝콘이 아니라 손자탕 같은 집 집 포코팜 포코팜 포코팜이다 포코팜 여기 선인장이 이렇게 파네요 팝콘이 진짜 많다 와 나 저렇게 해바라기 많은 거 처음 본다 해바라기 진짜 많네 해바라기 진짜 많네 와 웅 시arb 젊게 р다는데 정신이 없나요 오 이제 와인 더 오늘 와인이 있어서 다른마 그렇습니다 하이는 slit 쇼디At 하이에 얘기를 보러하니 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내일은 한국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즐기지 못하고 꽃을 덜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누가 선불을 해줘야 되나? 런던에 항상 선물해주고 가면 되겠네 근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찍었어? 사진 진짜 잘 찍고 탈출 탈출 저희는 한식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갑니다 너무 무거워서 한식 먹으러 갑니다 이거는 영국의 한식집 통꼬치 비스키랑 하나 먹으러 갑니다 닭꼬치랑 스파이시 닭꼬치랑 닭꼬치? 소주 모이토다 막거리 트위스트가 너무 맛있다 잘했어 근데 지금 아 매콤하네 떡볶이 김치찌개 그리고 스푼을 가져올 수 있나요? 스푼을 가져올 수 있나요? 스푼을 가져올 수 있나요? 스푼을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구운 건 순두부찌개입니다 순두부찌개입니다 맛있게 되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높은 소리 멜분도 즐기고 스푼을 가져올 수 있나요? 선생님 뒷가운 느낌 먹고 싶습니다 tech crac 새로 벚는 여기는 노팅일입니다 아우 조용하니까 너무 좋다 정신이 있네 저번에도 왔었어요 그 이 근처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예쁘지 예쁘지 이런 것들 레더 레더 자켓만 파는 레더 아 예쁜 것 같아 식용아 어떻게 이렇게 한거야 아까랑 너무 차이 나지 텔라또 아무도 대답하네 텔라또 생각밖에 없고 텔라또 생각밖에 없고 트럭에도 레디티 저번에 왔을때도 저 트럭 있었는데 느낌있는데 이런거 예쁜데 어 여기도 시드랑 에피 개파네 여기 없구나 나 여기 두근도 안했어 백두 마력 저스트 워킹 그냥 걸어요 네 어 일단 밖에서 찍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잘 걷다가 갑자기 공항까지 와버렸네요 히스로 공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산 건 아니고 샘의 천사 배드미를 웬디가 밴드 멤버들이랑 나눠먹으라고 그러는데 하나씩 잘 먹고 맛있다 맛있다 왕관 고마워 소금 한 번만 잘 먹었습니다 오늘에서 너무 재미있었고 한국가서 아가씨 준비할 때 많이 재밌게 다 나눠오는 스테이 그거를 준비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재밌는 경험을 베이스틱 부르는거 해갖다 불길기로 들어오는 그런 신기한 그냥 오투 부를 때 바람이 항상 부르는거 리허설 때 바람이 막 미친듯이 부니까 공연 때 오투 때 바람을 다 듣기려고 했는데 바람이 안 부른거야 갑자기 기운을 한 번 더 해도 베이스틱 때 무대력도 도와줬어요 오투 때는 바람이 안 불어서 내가 앞에 가사를 못 쳤어요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이 없지? 바람이 없지? 바람이 없지? 바람이 없지? 바람이 없지? 이렇게 못 쳤었습니다 첫분만 하면 많은 아티스트를 가면 저희 그런 다친 사람 없이 잘 마친 것도 다행이고 다음에는 또 베스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하나 다행히 다행히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